대면사 좀 주세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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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번 주세요 원래 이렇게 한국하고 인사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 지금 고등학생 난리 났습니다 아 사라져 내려와 목만 내려오세요 목만 다쳐요 한 분 한 분씩 우리 시그니처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단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둘 셋 시그니처 한 분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맥삼님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네 한 분 한 분씩 좀 인사와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인간 레몬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크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그니처의 최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그니처의 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베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귀여운 펠린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 밤을 불태우러 데뷔입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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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와 함께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데뷔와 함께 저희도 데뷔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서 완전체로 저희 노래를 선보이는게 처음이란 말이죠 와우 와우 와 근데 이게 또 대전대학교에서 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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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열기가 아주 느껴지는데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그니처가 준비한 무대를 좀 만나보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좀 준비해주시고 네 네 네 가보자고 가보자고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번지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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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남학생들 너무 이깐 너무 온던거 아니니 너희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와우 와우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고 uki 这个 gener 앙 에 얼른 이릏 이릏 에 ücht 선택